구정사 구사결용법 복결을 미처 형부 목적 결과 1 이유 조건 평영사 구사 수신 하려고 목적해본 이 결과 판입가원 한 걸 본 이유 한다면 조건 구정사 구사결용법 복결을 미처 형부 목적 결과 1 이유 조건 평영사 구사 수신 구정사 구사결용법 복결을 미처 형부 목적 결과 1 이유 조건 평영사 구사 수신 하려고 목적해본 이 결과 하니까 원 하는 걸 본 이유 한다면 조건 도동사고사교육평 표현료진 성능 목적 결과 원 이유 조건 경험사고사수신